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예전에도 소개를 했던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인데요 매매금액이 13억에 나왔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1층에는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 건물이구요 2층부터 4층까지가 쉐어하우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월세는 1층 카페를 포함해서 총 660 이상이 나오는 그런 물건인데요 수익률로 따지면 6%가 넘는 아주 수익형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예전에 건물주와 직접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건물주에게 직접 든 영상으로 대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쉐어하우스가 뭔지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가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 이런 것들 공용 공간을 같이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방에서 따로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이다 보니까 방까지 따로가 안 되고 방까지 쉐어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좀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을 좀 하면은 그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기숙사 같은 느낌도 아 네 기숙사 같은데 좀 기숙사보다 조금 고급적인데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만의 어떤 그 차별화된 장점이 있나 아 그러면 쉐어하우스가요 쉐어하우스를 운영 중이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요 전전대로다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파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서 구매해서 운영하시는 분보다 임대를 한 다음에 월세를 내고 오면서 이렇게 다시 전전대로다가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1, 2년 있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임대차가 계속 연장이 안 되면은 없어지는 게 투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쉐어하우스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다른 쉐어하우스랑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대표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른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 정도는 해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입점할 수 있는 학생들을 계약을 해가지고 입점해서 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도에 지어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쉐어하우스에 적합하게 지어졌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쉐어하우스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이제 뭐 방 3개, 3개, 땅 하나 뭐 이런 식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뭐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방마다 화장실을 준비해놓은 상황인데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8명이 사는데 화장실을 2개만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화장실이 저희도 사용해보지만 앞사람이 있으면 이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와서 계약을 하시는 1순위가 화장실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러면 여긴 방마다 화장실? 어? 두 명이 쓰네? 나 혼자 쓰네? 약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한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저희 쉐어하우스에 대부분 여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뭐 등교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만 있다면 굉장히 번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두 명이서 하나를 쓰던 한 사람이 하나를 쓰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전에 이제 저는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거주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지점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주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면요 훨씬 더 편해요 뭐 이제 바로바로 제 눈에 들어오고 제가 시간 날 때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뭐 관리비가 더 저기 줄어들겠죠? 엄청 줄어들었어요 청소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게 한 사람당 관리비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간단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듣기는 했는데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다면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 여기 계시는 대표님한테 조금 연결을 시켜서 궁금한 내용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건물에 대한 어떤 설명 인터뷰 이런 것들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